어? 여기 어디지? 나 방금 놀이터에 있었는데 뭐, 리온? 으악! 귀신이다! 귀, 귀, 귀신! 리온아, 나 귀신 아니야. 나 천사야. 천사요? 그럼 저 죽었어요? 아니, 천국 일일 체험권! 일일 체험권? 아, 누나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나도 와보는 건가? 자, 이제 급식 먹으러 학교에 가렴. 급식 먹으러 학교? 완전 좋지요? 으악! 대박이다!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핫도그랑 젤리들이 잔뜩 있잖아? 우와, 이 핫도그 뭐냐? 진짜 맛있게 보인다. 우와... 이 핫도그 맛있어 보이는 사람? 좋아요를 해주세요! 맛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.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엄청 맛있어! 오, 엄청 맛있어! 이거 진짜 한국의 맛! 오, 난 밥 싫어해. 엄마가 밥 먹자! 이러면 으악! 하면서 도망갈 건데? 천국 급식에는 밥이 안 나오고 젤리랑 핫도그만 나오네? 개개개?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나왔어. 이 비밀젤리 신상인 것 같은데? 개개개? 비밀젤리 어떤 맛인지 모른데? 해! 난 젤리가 너무 좋아서 핫도그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음, 향기로운 젤리 향기. 음, 이거 무슨 맛인지? 절대 아무도 알 수 없지. 음, 이건 망고 맛 같아. 음, 맛있다. 음, 핫도그 한 번 먹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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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, 음. 음, 이건 전국의 맛이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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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제대로 본 거 맞아요? 친구들이랑 말랑이 거래해서 뺏고 부당 거래했어, 안 했어? 부당 거래? 누가 그래요? 지들이 멍청하게 거래한 거지. 그리고 놀이터에서 동생들 그네 자리 뺏고 말랑이 뺏고 그랬어, 안 그랬어? 하, 그건 뺏은 게 아니라 저도 뺏겨서 다시 돌려받은 거라구요! 안 되겠다. 너 지금 당장 지옥극심 먹으러 학교에 가야겠다. 지금 당장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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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엔 바퀴벌레가 나오더니 이번엔 슬라임이야. 이게 뭐야? 어, 와. 아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걸 주는구만. 어? 먹을 수 있는 거라고? 하, 기가 막혀. 여러분 문제. 먹을 수 있는 슬라임이 존재한다? 아니면 이 세상이 그런 건 없다? 댓글로 맞춰보세요. 이제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. 하, 먹을 수 있는 거라니까 내가 먹어본다. 이상하게 여기 오면 먹게 돼. 먹기 싫은데 먹게 된다니까. 아, 뭔가 기분 나빠. 심지어 맛있어. 우와! 먹는 슬라임. 아, 생긴 건 별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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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문제 정답? 먹는 슬라임 있다, 없다? 있다. 하, 하, 하. 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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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우,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쳐? 아우, 왜 이렇게 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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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30개 먹은 것 같아! 아! 아! 다음은 초코비. 우와, 먹어야지? 던져서 받아먹기. 둘. 아! 아, 실패. 아, 실패. 아, 실패. 다시, 마지막 도전. 실패. 해. 그냥 먹을 거야. 그 다음에, 아! 여기 보니까! 시 찍고 있다. 행운의 주인공은? 바로바로바로. 뭐가 나올까? 어떤 게 나올까? 과연? 우와! 좋은 거 나왔다. 오! 다음은 핫도그랑 초코비랑 같이 먹기. 어. 아, 초코비 먼저 먹고. 핫도그 먹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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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. 전사님. 급식실에 왜 오셨어요? 아까 내가 안 주고 간 게 있어서. 안 주고 간 거? 그게 뭔데요? 그건 바로 이거. 오! 이거 사과! 응. 천국에서 기르는 아주 귀한 사과야. 좋은데 쓰렴. 음. 우와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요. 우와. 선물도 받고. 천국 급식 완전 최고다. 다만. 이 보틀팜을 이렇게 열어서. 오. 그 다음에. 이 가루를 열언 다음에. 가루에 찍어 먹으면. 오. 맛있겠다. 음. 이제 여기 침을 묻혀서 더 잘 찌거리지. 에? 맛있겠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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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에이. 쉬다. 이렇게 쉰 건 난 좋아하지. 이렇게 쉴 때는. 이 수박 주스를 먹어주면. 되지요. 아. 이거 알지. 이렇게 해서 딱딱 탁 하는 거. 해볼까? 딱딱 탁. 우와. 됐다. 먹어봐야지. 와. 당도 높은 수박이다. 음. 맛있어. 천국 급식 만세. 어우. 너무 셔셔 놀랐네. 안에 뭐가 들은 거야? 진짜. 오. 오.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잖아? 오. 이건 합격. 여기선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몰랐나보지? 오. 오. 맛있겠는데? 오. 맛있겠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. 이거 소세지가 아니라 젤리잖아 아 소세지인 줄 알았는데 기분 나빠요 완전 별로야 아직도 입에서 신맛이 나네 쿠키로 달래야겠다 신맛을 달래줄 쿠키 쿠키 쿠키가 왜 이렇게 쎄지 아 뭐야 레몬이잖아 마지막으로 이거 맛있어 보인다 한번 열어볼게 사탕이 이렇게 올라왔어 신기하다 우와 봐봐 다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우와 맞지 우와 이거 신기한 맛이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엄청 맛있어 무슨 맛인데 이거 맛이 기억이 안 나네 음 이거 혓바닥 되게 바래질 것 같아 천국국식 대박 오늘만 두 번 기절했어 여기만 오면 기절하게 되잖아 짜증나 이 샌드위치 이것도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지 뭐가 없네 크라이 샌드위치 샌드위치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또 먹방하면 이 박세인이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파리가 제일 많은 친애 벌레 제일 싫어하는데 룰루 천국국식 맛있지요 그네에서 비키라고요? 안 비켜도 돼 그러면 말랑이 뺏으려고요? 아니 안 뺏어 그럼 뭐예요? 이걸 왜 다시 날 도로주지? 뺏어서 미안 이게 무슨 일이야? 갑자기 저누나 왜 이렇게 착해졌지? 뭐 잘 못 먹었나? 그래 박세인이 열 번만 더 착한 일 해라 천국 끝에 이뤄갈게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